본드레를 나는 약간 서양 스타일로 따뜻한 샐러드 같은 느낌? 뉴욕 스타일 브런치에 빵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토마토도 달라 보이지 않아? 각도가 다르잖아 토마토가 굉장히 억지가 대단한데 본드레를 이렇게 데쳐서 묻힌 게 아니라 본드레를 올리브오일에다 볶으면 본드레 자체도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확 살아나서 베이컨하고 마늘 좀 아까 딴 거 이게 오늘 보리살 조금 넣는데 본드레도 구황장무들 배고플 때인 것 같아 오늘은 구황장무들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이 계란이 터뜨리면 안에 노른자가 섞여서 소스처럼 먹는 거야 좀 더 고급스럽게 아 진짜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